D from South Africa. What was your favorite moment during the making of I Do music video? 연기했잖아요. 맞아, 연기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. 처음으로 이렇게 또... 잘했던데? 다들. 아, 우리 만나지 않았잖아요, 뮤비. 아, 따로 찍었어요. 맞아, 그 비하인드네. 결과를 봐야 아, 이랬구나. 뭘 하는지 모르겠어. 맞아, 서로 궁금했어. 어떻게 했는지는 궁금했어요. 맞아, 서로 궁금했어. 맞아, 서로 궁금했어.